안녕하세요 부르미르 입니다 오늘 메뉴는 감자 만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맛은 감자 만두가 정말 맛있어요 이 맛은 감자 만두가 정말 맛있어요 이 맛은 감자 만두가 정말 좋아요 바삭바삭 청양고추 고소한 고소한 맛 청양고추 화이팅! 오징어 끝! 고춧가루 우유 매콤달콤달콤 매콤달콤달콤 매콤달콤해요 치즈볼 고춧가루 바삭바삭 뼈는 고춧가루 뼈는 고춧가루 닭다리 정말 고소해요! 쫄깃쫄깃 다음 시간에 만나요!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